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간포 무일선언이 지난 5일 K-붓다 빌리지 내 심지 대초원 명상 힐링 공간을 개장했습니다. 심지 대초원은 명상과 기도를 통해 숲이 주는 편안함을 통해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.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은 자연과 한화대 호흡하고 명상 걷기를 한다면 탐진치 3독과 108번 뇌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과 참된 마음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개장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만여제곱미터 힐링쉼터에 해바라기 모종을 함께 심었으며 내년 3월에는 11m 규모의 삼보탑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.